최근 폭설이 내린 한라산은 1미터가 넘는 많은 눈이 쌓였는데요. 입산 통제가 풀리면서 경이로운 설경을 즐기려는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겨울 왕국으로 변한 한라산에 김항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온통 새하얀 눈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서론이로 우뚝 솟은 백록담은 파란 하늘 아래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눈이 내려앉은 구상나무 군락은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환상적인 겨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미끄러운 산길을 오르는 겨울 산행이 쉽지는 않지만 하얀 눈이 빚어낸 장관의 피곤함은 금세 사라집니다. 올라올 때 눈 많이 쌓여서 발이 빠져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올라와 보니까 되게 이국적이고 눈 덮인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1미터가 넘는 폭설에 일주일 만에 산행이 허용된 한라산에는 탐방객 1200여 명이 찾아 설경을 즐겼습니다. 탐방 예약제가 실시된 성판악과 관음사 등발로는 이미 18일까지 예약이 마감됐고 이번 달 주말 예약은 신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곳 한라산 윗세오름에는 1미터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이처럼 키가 작은 나무들은 눈에 파묻혀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해발 1700미터 고지에서 보는 한라산은 잊지 못할 감동으로 다가오고 탐방객들은 겨울 한라산이 빚어낸 놀라운 풍경을 추억에 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히말라야 못지않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더구나 날씨가 개어서 파란 하늘하고 하얀 설산이 또 상고대 이런 것들이 완벽한 오늘 한라산인 것 같습니다. 설국으로 변한 한라산이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에게 한겨울 정취를 한껏 뽐내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